지난 1년간 미국 내 인구 증가율이 0.1%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여기에 출산율 또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인구조사국은 올해 7월 1일 기준 인구 증가 규모가 39만 2천여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인구조사국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1,9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증가한 인구 가운데 62%인 24만 5천 명은 해외 이민자로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분은 14만 8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해외 이민자가 자연 증가분보다 많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별로는 33개 주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뉴욕은 마이너스 0.6%, 일리노이 마이너스 0.9% 등 17개 주의 인구가 줄었습니다.